오늘 드디어 바이오 섹터의 풀 베팅 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한국경제tv 17년차 전문가 이자 4년 연속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된 양태원 대표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그널이 나왔어요 어떤 시그널이 나왔냐면 일단 전체적인 시장 보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별 5개 짜리 에요 왜 별 5개인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의 반등이 깔끔하게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오지는 않은 시장이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반등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렸구요 지지부진한 흐름과 동시에 이거는 코스피 지수니까 그나마 조금 예뻐 보이는 거고 코스닥 지수는 반등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코스닥 선호가 많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시장을 경험을 하고 계실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장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한 3일 동안 이제 강조의 강조의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죠 삼성전자 미련 버리세요 삼성전자 미련 버리셔야 된다 왜 삼성전자 3조원 3개월 동안 자사주 매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좋은 호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3조원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18조원 팔았습니다 여러분 8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이거 3개월이잖아요 3개월간 외국인들 18조원 팔았다구요 근데 삼성전자 앞으로 3개월 동안 자사주 3조원 들어온다? 여러분 이거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껌깝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자사주 매입을 빌미로 팔아버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지난 3일 동안 외국인들 그대로 매도였습니다 자사주 발표하고 나서 이 흐름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미련 버리시고 물론 얘가 올라오면 한 6만 전자 조금 이상은 올라올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목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에서 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시그널이 떴어요 언제? 오늘 떴어요 그 시그널은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단순하게 바이오 섹터를 그냥 이해하는 것보단 시장 전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 섹터의 논리가 있습니다 주도 섹터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의 논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논리입니다 주도 섹터의 논리 단 하나의 조건보다 실적이에요 실적 성장세가 반드시 받쳐줘야만 주도 섹터로 시장을 끌고 가는 한마디로 큰 수익을 주는 섹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뭐예요? 실적 호환기에 접어든다라는 거죠 2차전지 실적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거잖아요 그 두 개의 축이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미증식 끝나고 나서 발표 나온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이번 붕괴 실적은 좋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가이던스 가이던스가 뭐예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심이 꺾였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가 생겨서 실적이 변변치 않은 상황에 엔비디아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 여러분 반도체는 실적 성장성이 꺾였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 섹터에서는 아웃입니다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2차전지 2차전지는 여러분 대표 종목 하나 볼까요? 에코프로 비엠 하나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에코프로 비엠인데 여러분 2차전지가 기억들을 하실러나 모르겠어요 뭐 밧데리 아저씨 나오고 하면서 여러분 2차전지가 성장성을 기반으로 8만원대 종목이 58만원까지 9만원으로 친다라 그러면 600%의 상승을 했었던 구간이 있었죠 급등을 했었던 이 논리가 뭐였어요? 이게 여러분 향후 실적 성장성이었어요 2차전지에 다시 말해 전기차 시장에 향후 10년 20년 실적을 끌어오게 되면 아직도 싸다 그 논리였다고요 그리고 실적 성장성이 딱 꺾이고 나서 58만원짜리가 지금 13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58만원은 향후 실적 대비해서도 너무 싸다라는 논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3만원은 실제 싸요 싼데 문제는 뭐냐면 싼 구간에 이미 들어왔는데 제가 그 말씀드렸죠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고 가격 메리트라는 건 뭐예요? 가격 메리트 이게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가격 메리트라는 건 굉장히 쓰라린 말이에요 그만큼 많이 빠져야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전지의 실적 대비해서 좀 싼 구간에 들어왔는데 얘가 실적 성장성이 있는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지수를 우리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건에서 2차전지에 대한 접근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년도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가 뭐가 될 것이냐 주도 섹터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 말씀드렸죠?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실적 성장이라는 게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달라졌어요 우리 바이오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바이오가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중간에 통과하면 대박이다 아니면 쪽박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꼭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런 돈 놓고 돈 먹기에 게임에 있었던 굉장히 좀 도박 같은 섹터로 알려진 쪽이었거든요 근데 바이오가 실적 섹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술 수출되는 거와 동시에 K바이오의 위상 자체가 달라지면서 실적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실적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주가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주가 흐름을 한번 월봉으로 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보르노이 이런 종목들 여러분 얘들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올 중반부터 4만원대에서 3배 300% 올라왔죠 300%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파동은 그냥 올라온 파동이 아니고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온 파동이라고 하게 되면 월봉상의 온을 만들어 놓은 이 은봉은 가는 길에 숨을 고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여러분 보르노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을 마무리 짓고 나서는 올 연말 12월달 그리고 내년도에 신고가를 치고 가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 섹터의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오늘 시그널이 좋은 게 뭐냐면 오늘 보르노이 바이오 갖고 계셨던 분들 완전히 멘탈 나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오전에 이 보르노이만 본다 그래도 마이너스 26.3% 하락했습니다 거의 하한가죠 마이너스 26.26%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확 땡겨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4.9%예요 마이너스 4%대예요 하한가가 나보다 하고 공포심에 매도 때렸었던 개인들 멘탈 싹 날라간 겁니다 저점으로부터 여러분 20% 올라왔어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왔냐 이거 의도적인 털기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개인들 이거 갖고 있는 개인들 공포심에 흔들어 놔가지고 물량 다 던지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는 건 본인들이 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매수 못해요 못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11월 11일날 125,900원에 거래되던 애가 오늘 저점이 얼마? 11월 11일이면 2주 전에 12만 9천원짜리였어요 오늘 저점이 여러분 얼마요? 6만 3천원입니다 와 이거 너무 소름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12만 5천 9백원이잖아요 12만 6천원이면 12만 6천원이면 100원 차인데 이거 나누기 2를 해버리면 12만 6천원 나누기 2 하게 되면 6만 3천원 나와요 오늘 저점이 나와요 한마디로 반토막 났단 얘기입니다 딱 2주 만에 50% 그러면 얘가 성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 성장 섹터라고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고 했을 때 얘를 공포심에 지금 던져야 되는가? 아니면 사야 되는가? 중기 저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에요 리가켄바이오 여러분 이 종목뿐만 아니에요 리가켄바이오 마이너스 10.4% 알테오젠 마이너스 20% 보이세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바이오를 주도하던 종목들이 오늘 20% 27%의 급락이 나온 상태인데 이 섹터가 진짜 제가 말씀드린 성장 섹터로 시장을 끌고 가는 성장 섹터 다시 말해서 시장의 주도 섹터로 등극을 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 오늘 이 영상은 별 5개짜리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보지 못할 저점이 나온 날이에요 주소 담으면서 풀베팅 풀매수를 해야 되는 날이라고 이해들 되시나요? 이 내용은 여러분 제가 무료방송에서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린대로 영상마다 좋아요를 너무 잘 눌러주시고 주변에 여러분들 단톡방 속해 있는데 많이 뿌려주셨는지 구독자도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아껴놨던 걸 고민 없이 이렇게 풀어드리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컨텐츠는 이 유튜브는 이 채널은 구독자님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리기 위한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채널을 키워주시는 거로 서로 윈윈하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마찬가지로 주변에 많이 뿌려주세요 여러분들 단톡방 속해 있는데 뿌려주세요 많이 많이 뿌려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무료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이오의 중기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에 좋아요가 100개가 달릴 경우에 그러면 어떤 종목 바이오 중에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큰 폭으로 증식시켜 줄 수 있는지 그 종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좋아요 100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가 키워나가는 이 채널 여러분들이 키워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역시 구독과 좋아요 특히나 알림 설정 언제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니 알림 설정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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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